연기 연기 гром 연기 조성아 야 샵 하나밖에 없어? 아우 야 샵 어딨어? 샵 하나 더 있을 텐데 샵 하나 더있어 에잇 샵 하나 더 있다니까 샵것에잇 아 눈이다 얼었어요 다 얼었어 와 삽질 잘 하신다 야 삽의 달인 이곳에 삽질을 잘 하시는 달인분께서 계신다면서요 자기가 들어갈 관장은 자기 삽으로 파신다는 것은 맞습니까? 제가 삽달인이네 제가 동네 수소문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삽질 진짜 잘 하시는 분 누굽니까? 그러니까 모두 다 당신을 칭하더군요 말 뭐라고 칭하든가 병실 삽질을 하네 그래서 내가 병삽이네 아 성함이 병삽이네요? 빨리 학교야 이 자식아 아 왜 학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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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자야지 이 놈의 시키야 아 이 순서야 너 처음 보지 이거 너를 위해 내가 샀어 앉아봐 쉬어 쓰레기 아니야? 야 뭔 쓰레기야 인마 어디 발을 올려 어디 발을 올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새로운 텐트입니다 아 남의 텐트 뭐하는 거야 야 무슨 보문상이야? 팔쳐나? 조선에서 왔나봐 메이드인 조선? 지금..지금해야 될거같아 요즘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버클도 없이 여기 그냥 끈으로 섬세하게 묶여있어요 이거 천, 천도 끝단이야 천이 다 천 여기 보프라기 다 나있어 되게 멋지지 않아 보프라기 나야 이런 천?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이거? 모자 쓰는 거야 이렇게? 파마, 파마하고 나서 파마할 때 쓰는 건가? 중국 사람들은 머리가 그렇게 커? 홍마리용이야? 홍마리형 거 파마할 때 쓰는 건가? 예, 거인조건가봐 일단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곳에 인디언 텐트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죠 이게 뭐지? 여기 누구 사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데요? 북소리가 나요 북소리 이 사람들 지금 여기에 샤머니 살고 있나봐요 그래서 의식을 거행하는 그런 듯한 분위기가 듭니다 거기 인디언이 됐으네 집을 딱 빨랐다 인디언이요 바다리다 어떻게 사용하는 거? 부자 붕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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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기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티비 텐트가 생겼어요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? 이거 배송료까지 해서 C2만원이야 반면 C2만원 그러면 C2만원에 T2만원에 티비 텐트에서 서 있을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어 안에 인어 텐트도 있잖아 이런 텐트도 있는데 인어 텐트도 닿기 싫어서 안 닿았어 세상에 진짜 우리같이 저놈 사람들한테는 유용한 거잖아 우리같은 그지 똥구멍에서 콩나물 빼먹는 이런 날강교 같은 사람들은 고조통문은 말을 어디서 비웠어? 창원생 고조 T2 텐트는 꿈도 못 꿉니다 빨리 밥을 먹읍시다 화로대에다가 눈 좀 올려놔야 돼요 여기가 데크니까 물을 여기다 올려놔야지 데크가 상하지 않습니다 얼음도시락 눈이 녹으면 계속 채워줄 겁니다 불이 있어야지 살 것 같아 얼굴이 감각이 돌아와 아 이제 살아 아까는 누가 나 X방을 때려도 아픔을 몰랐을 정도 누가 그냥 돌은 해도 난 몰랐을 거야 야 이거 춥다 추워 야 이거 빨리 문 닫고 빨리 들어와 들어와 야 갖고 들어와 갖고 들어와 문 열고 있어야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따뜻한 물실입니다 따뜻한 물실 따뜻한 물실 따뜻하다 와 정말 따뜻해요 야 완전 몸 다 녹는다 진짜 야 뭐야 야 가스 뭐야 이거 야씨 야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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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문 닫아 야씨 야 이거 어떻게 해 어우 콧물 누며 연기 나가는 거 봐 야씨 텐트 사면 어떡해 빨리 들어가 끄자 야 따뜻하게 끄자 들어가 화로대 갖고 와 빨리 따뜻하겠다 빨리 들어가 하나 둘 셋 하면 들어가서 빼는 거야 하나 둘 셋 아 빨리 야 빨리 빨리 빼줘 빼빼빼 빼빼빼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야만인들 또 저녁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양팔 제가 집에서 다 씻고 자르고 다지고 온 거예요 대파 우유를 넣을 거예요 단백질을 다 모집을 하겠습니다 동물복지 닭백숙 여기 황기 오가피 기타 등등 백숙 재료들이 들어 있어요 이것도 그냥 우에 가서 넣겠습니다 밥만 볼리고요 소고기 자 이렇게 다져줍니다 소고기를 소고기를 다져줘서 돼지고기가 왔습니다 펴가지고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거기 위에다가 뭘 하냐면은 소고기죠 소고기 아까 다져 놓은 거 다져 놓은 거를 여기 위에다가 필 거예요 이렇게 손마늘입니다 이거를 조물조물해서 고기 사이사이에 마늘 향으로 인해서 여기다가 레몬지 한 번 짜줄 거예요 이게 타임이거든요 타임을 좀 뿌리도록 할게요 이게 좀 그렇죠 식물성 단백질 도성아 큰일 났어 왜왜 라임 방송 22명이야 가운데다 팽이버섯을 둘 거예요 이 망고를 어떻게 하냐 아까 전에 닭고기 저희가 반을 열었잖아요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거를 여기 위에다 바로 그냥 올려서 암바를 묶으니까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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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PTS 6873님 감사합니다 아니 20분이 오셔 야 너클님이 왔어요? 너클님 안 왔을 텐데 너클님 왔나 봐봐 한번 근데 미스터 보자 유튜브 그러니까 아니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지만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이 20분이 계세요 와 유튜브 보시는 분들 인사 한번 할게요 유튜브 비춰줘 봐 같이 하죠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기회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요리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야 네 안 익 야 안 익었는데? 고기를 뒤집어서 한 번 더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탕으로 바꿔가지고 안에 있는 고기가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을 한 후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고기가 다 익었어 닭은 다 익었어요 사실 아까 전에 이 저녁에 이거 보세요 지금 고기가 바스러지고 있어요 이거 봐봐 닭다리가 익으면 다 익었거든? 봐봐 뼈만 쏙 빠져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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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만 다 익었어 진짜 대마시안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.대마시안.com 샵. 샵. 샵.